국정원 해킹 문제가 불거진 지 벌써 20일이 지났습니다만 국정원은 명확한 해명보다 민간인 사찰은 하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를 빙자한 불법 사찰이 광범위하게 자행됐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안이 뉴스타파에 포착됐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gps 위치추적기인데요. 차량이나 가방 같은 것에 몰래 붙여놓으면 감시 대상자의 동선을 책상에 앉아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정원이나 경찰이 이런 장비로 사람을 감시하려면 반드시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경찰이 영장도 없이 혐의도 확정되지 않은 민간인을 위치추적기로 감시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홍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상철 씨는 해경보안수사대를 위해서 일하는 수사협조자, 이른바 공작원입니다. 활동지역은 중국. 2013년 10월, 당시 인천해양경찰청 보안수사대 소속 김모 경위는 이 씨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중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 사업가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감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업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협조 없이 진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외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위험한 수사였습니다. 김경위는 이메일을 통해 위치추적기의 작동법과 구체적인 지시를 전달했습니다. 이 씨는 중국 현지인을 통해 위치추적기를 그 사업가의 차량에 부착하고 두 달에 걸쳐 감시를 했습니다. 감시기록은 한국으로 보내졌습니다. 실제 감시기록입니다. 차량의 이동경로가 상세하게 나타납니다. 심지어 속도까지 표시됩니다. 오차범위는 5m 이내입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실제로 대상자가 거점으로 가는 곳을 호텔, 음식점, 커피숍 이런 데 확인해가지고 가서 사진을 촬영을 하고 그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동선을 파악해서 체중을 해라. 나름대로 머리를 썼죠. 하지만 경찰은 결국 감시 대상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배경이 해체되면서 그게 우리가 넘어온 건 사실입니다. 넘어온 건 사실인데 일단 가치가 있어야 수사를 하고 가치가 없으면 수사를 안 하는 상태죠. 위치추적기를 수사에 활용하려면 반드시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는 위치추적은 압수수적 영장을 받아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불법이고 위치정보보호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라면 중국 당국에 영장 신청을 요청을 하고 그에 따라서 중국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따라서 위치추적을 했으면 됩니다. 이번 수사에서 해경은 어떤 절차를 거쳤을까? 이것이 김경희가 사용한 위치추적기입니다. 이 제품은 다른 제품들과 달리 통신사에 등록을 하지 않고도 사용이 가능한 기종입니다. 따라서 영장 등 정상적인 절차 없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에서 99.9%는 다 등록이 돼서 나갑니다. 안 된 상태에서 사실 사용하기에는 많이 불편합니다. 대부분 다 등록을 합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정말 노출을 꺼리거나 이런 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 있겠고 위치추적기 사용을 지시한 김경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해경이 해체된 이후 인천의 한 경찰서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김경희는 취재진과의 만남을 피했습니다. 김경희는 이후 메신저를 통해 감시 대상자를 직접 추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위치추적기가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감시 대상자의 동선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증거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말해 영장 없이 위치추적을 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치추적 장비는 수사기관에서 얼마나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걸까? 문제의 위치추적 장비를 제작한 업체를 찾아봤습니다. 홈페이지에 주요 거래처로 경찰청이 나옵니다. 업체 관계자는 경찰청을 홍보용으로 소개했을 뿐 실제로 납품한 적은 없다고 말합니다. 경찰에다 판 적은 없는데 여기 주요 거래처를 보면 경찰청이 올라와 있어요. 아 그 아니에요. 그쪽 경찰청 아 그래요? 네 저희가 경찰청으로 직접 뭘 납품하고 한 적은 없어요. 경찰청도 위치추적 장치를 수사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그런 불법적인 방법은 제가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하죠. 그럼 혹시 경찰청에서 그럼 위치추적 장치를 구매를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그런 것도 없죠. 불법 장치를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게 없죠. 척고 영화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위치추적 장치를 취급하는 다른 업체들을 산문해 봤습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관공서나 기업에서 대량으로 구입해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8대 나간 시력만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100대 이상 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작게 나간다고 하면 10대 20대 정도 나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구체적인 대답은 꺼렸지만 경찰과 더 높은 곳이라고 넌지시 말합니다. 관공서 중에 혹시 좀 이런 데도 있었다고 하시나요? 관공서를 저희가 밝혀야 될 수 있는데 관공서에서도 나름대로 보안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게 자체가 보안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그 정보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수사기관에서도 이걸 제가 봤을 때는 사용할 것 같은데요. 수사기관에서도 사용합니다. 경찰서 쪽에서도 저희한테 연락을 오셔서 수사하는 데 사용을 하고요. 경찰서하고 직접 한번 거래도 해보신까요? 거래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판매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경찰서뿐만 아니고요. 더 높은 국가기관과도 거래를 했습니다. 저희 말하는 정보기관이라든지 보험은 자세하게 그 부분까지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원래 기업용으로 나온 거죠. 기업의 영업관리용으로 나온 건데 자꾸만 다른 쪽으로 써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쓰는 거는 어떻게 말리지 못해요. 좋은 쪽으로 더 많이 쓰는 제품인데 휴대폰 위치추적을 수사에 활용하려면 통신사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GPS 위치추적 장치는 이런 절차 없이 손쉽게 사람을 감시할 수 있고 주요 고객은 수사기관임이 드러났습니다. 뉴스타파 홍예진입니다. 야당이 국정원에 해킹 의혹을 풀 자료 제출을 요구해왔지만 국정원은 가장 기본인 로그 기록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접촉한 전문가들은 국정원이 이미 로그 기록에도 손을 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이 민간인을 해킹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로그 기록만이 아니라 해킹 프로그램의 운영 체계 즉 하드디스크까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국정원 해킹 의혹의 본질은 국내 민간인에 대한 해킹 여부. 이를 판가름할 정보는 국정원 RCS 서버에 저장된 로그 기록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야당이 초기부터 로그 파일 원본 공개를 요구한 이유였습니다. 일시, IP 주소,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 타겟을 집결할 수 있는 주요 정보들이 들어 있을 겁니다. 국정원은 이 로그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어떻하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당도 처음엔 국정원이 최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협조할 것처럼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 임무 과장이 일부 자료를 삭제하고 자살하자 의혹은 더 커졌고 여당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우리 국방 전력의 정보 기록을 일일이 파헤치는 것은 국가 안보를 무장 해제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무후분별한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다름이 아니고 북한이 될 것입니다. 국정원은 임 과장이 삭제한 자료를 모두 복원한 결과 문제가 될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이른바 셀프 검증 결과를 믿으라는 것이냐며 반발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국정원도 주장하듯이 백업본이 존재하지 않아요. 백업본 자체가. 그래서 이게 다 삭제된, 복원된 건지 말 그대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국정원이 원하는 자료만 복원된 건지 아니면 국정원도 다 복원됐는지 아닌지를 확신할 수 없는 것인지 불명확한 거죠. 이러자 일부 언론들이 나서 여야의 정쟁 구도만 부각시키면서 사건의 본질을 흐려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여야의 국정원 해킹 의혹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도 정쟁 때문에 민생은 뒷전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외 보안 전문가들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건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기술적 접근이라고 조언합니다. 우선 임과장의 자료 삭제 문제가 큰 틀에선 중요치 않을 수 있다는 점. 내국인 해킹 여부를 가늠할 자료는 어차피 로그 파일인데 임과장이 아니었다 해도 국정원이 마음만 먹었다면 이미 로그 파일을 얼마든지 위조하거나 변조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때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아채기 어렵게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로그만 분석하게 되면 로그를 갖고 이게 수정이 됐다 안됐다고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드러나게 로그가 시간 순서대로 쭉 기록이 됐는데 시간이 역순위 발생한다거나 이런 식의 작업이 있지 않고서는 사실 로그 자체만 보고 이게 조작이 됐다 안됐다라고 밝히는 것들은 쉽지 않은 일이죠.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포렌식 전문가는 그래서 로그 파일 조작을 식별할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다고 말합니다. 자료 유출 직후에 국정원 서버의 로그 파일을 바로 확인하지 않은 이상 지금에 와서 원본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선 로그 파일이 공개될 경우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되레 논란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원본 자체를 줬을 때 원본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체계가 지금 돼있냐 국가적인 프로그램이 뭔가 돼있냐 그런 것들이 없다 이거죠. 그런 것들을 갖추는 상태에서는 전달해 준 자료가 정말 원본인지 아닌지도 비교를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원본이 아니다라고 주정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정보가 들어있으면 이거 원본인 것 같다. 그렇다면 해법은 뭘까? 전문가들은 로그 파일만이 아니라 파일이 담겨있던 국정원 RCS 서버의 운영체제를 모두 살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로그 파일 일부를 수정했다면 최소한 파일을 열고 닫은 흔적이 삭제를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다면 역시 그 흔적이 남아 운영체제 내 곳곳에 다양한 형식으로 산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들을 종합해서 분석하면 본래의 자료를 복원할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파일에 손을 댔는지 여부는 확인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파일이 만약에 어떤 수정이 되거나 사용자가 어떤 행위를 했다 그러면 그 시스템이 있죠. 우리가 윈도우즈 컴퓨터라고 하면 컴퓨터 자체, 그렇죠? 써보면 서버 자체, 디스크 자체가 전체적으로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로그 파일이 어떤 의미적인 조작을 가했다 안했다 사실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밝혀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파일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신빙성 있게 신뢰성 있게 판단할 수 있죠. 이런 면에서 본다면 야당이 민간 전문가와 국정원 기술진의 간담회 개최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하드디스크 원본을 요구한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국정원도 민간인 사찰 의혹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디지털 증거를 제시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자살한 임과장이 해킹 책임자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잘 모른다는 식의 해명으로 오히려 의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해킹팀에서 유출된 자료를 보면 국정원은 임과장이 타 부서로 전출한 이후에도 지난 5월부터 자료 유출 때까지 157건의 이메일을 해킹팀과 주고받았고 이때 목표로 한 실전용 타김만 57개나 됐습니다. 또 오는 10월에 해킹팀 관계자를 서울로 불러 RCS 교육을 받기로 하는 등 임과장 없이도 차질 없이 해킹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국정원장이 직을 걸 정도로 의혹을 풀 자신이 있다면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검증 방법을 국정원이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정원 입장에선 이번이 대선 개입과 간첩 증거 조작으로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복원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뉴스타파 김성수입니다. 이처럼 국가기관들의 사찰 공포에 떨어야 하는 우리 국민은 한편으로는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도 고스란히 노출돼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뉴스타파는 의사가 입력한 처방전이 약국으로 가기 전에 환자 동의도 없이 SK텔레콤 서버에 불법 저장되고 있는 현실을 고발했는데요. 당시 SK텔레콤은 불법은 없었다면서 서버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취재진이 보안 소프트웨어 전문가와 함께 확인을 하겠다고 하자 도련 말을 바꿔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SK텔레콤은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정말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유용하지 않고 있으니까 믿어달라고 했는데요. 1년이 지난 7월 23일 검찰은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SK텔레콤과 관계자들을 기소했습니다. SK텔레콤, 국정원이 요즘 보여주는 행태와 꼭 닮은 것 같습니다. 정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뉴스타파는 SK텔레콤이 개인의료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뒤 판매하고 있다는 의혹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가 의사의 진료를 받고 발급받은 처방전에 찍힌 SKT 전자처방전이라는 글자는 당시 의사들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고 있었지만 처방전에는 사적인 개인정보들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개인정보가 환자 본인의 동의도 없이 SK텔레콤 서버에 수집되고 있다는 의혹이 짙었지만 당시 SK텔레콤은 환자 정보가 서버에서 암호화됐다가 곧 삭제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자신들의 서버를 공개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취재진이 전문가와 함께 확인 취재를 하겠다고 하자 도렴 말을 바꿔 공개는 못하겠지만 개인정보는 수집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1년여가 지난 7월 23일 개인정보범죄정보합동수사단은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과 일치하는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처방전 정보를 외부 서버로 실시간 전송받아 가맹점 약국에 건당 50원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검찰 수사로 SK텔레콤은 2011년부터 약 3년간 모두 7,800여만 건의 개인의료정보를 무단 수집한 뒤 약국에 팔아 약 36억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개인정보험죄합동수사단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SK텔레콤 법인과 임직원 3명을 기소했습니다. 3년간 병원을 방문한 사람들의 동의 없이 SK텔레콤으로 흘러들어간 개인 진정정보 7,800만여 건 이 정도면 지난 3년간 몇 차례 병원을 방문했던 제 의료정보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개인의 질병정보를 수집하고 약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SK텔레콤에 제 정보도 수집됐는지 물어봤습니다. 제 정보가 수집이 됐는지 확인이 혹시 되나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본인 동의를 구하지 않고 수집을 했던 거잖아요. 이건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도 당연히 그런데 그걸 하나하나 설명드리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겠다 하고 그렇게 실제로 다 삭제해버렸는데 SK텔레콤은 여전히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개인의 의료정보를 보호해야 할 정부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저 개인의 피해 여부 확인이 가능한가요? 일단 이 부분 관련해서는 신자부에서 보도자료를 낸 게 있는데요. 신자부 쪽에 문의를 해보시고 자세한 거는 문의하시면 되는데 확인이 가능한가 궁금했어요. 법상으로는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권한은 있고요. 다만 지금 복지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복지부에서도 지금 개별적으로 해서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다고 들었거든요. 만약 약국 등에 팔려나간 환자 개인의 의료정보가 또다시 인터넷상에서 판매되거나 유출됐다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환자 같으면 질병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족한테 환자가 지금 언급상황이 발생해서 빨리 입금해야 된다고 했을 때 환자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 개인정보를 누구 알겠어요. 그러니까 습득 믿고 돈을 송금한다든지 이런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개인질병정보는 최근 SK나 삼성 등 대기업들이 앞다퉈 뛰어들고 있는 보험이나 원격진료 등의 의료사업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개인의 질병정보를 아는 것 자체가 돈벌이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가 어떻게 아팠고 무슨 약을 자주 먹고 어느 병원에 자주 가고 어느 거에 관심이 많고 이런 개인질병정보를 알게 되면 그런 의료기기 판매에도 마케팅에도 굉장히 성공할 수 있거든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환자 처방전까지 본인 동의 없이 수집되고 팔려나가는 사회. 정보기관은 사찰, 기업은 돈벌이 수단으로 개인정보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정재원입니다. 뉴스타파 정재원입니다. 뉴스타파 정재원입니다. 뉴스타파 정재원입니다. 뉴스타파 정재원입니다. 오늘 첫머리에 보도한 위치추적기를 이용한 4차를 보면 우리 정보수사기관 종사자들이 불법적인 수사기법을 별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이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채 믿어달라는 것은 뻔한 거짓말에 속아달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뉴스타파가 만난 보안 전문가들은 해킹 프로그램의 로그 기록도 조작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국정원이 정말 결백하다면 즉시 해킹 프로그램의 하드드라이브를 공개하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 들어 국정원이 일으킨 세 번째 대형사고입니다. 국정원의 존립을 위해서도 이번 사안은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 주체가 대한민국이라는 게 눈치채면 안 되기 때문에 경찰서뿐만 아니고요. 더 높은 국가 기관과도 거래를 했습니다. 국정원이 마음만 먹었다면 이미 로그 파일을 얼마든지 위조하거나 변조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로그 자체만 보고 이게 조작이 됐다. 안 됐다고 밝히는 것들은 쉽지 않은 일이죠. SK텔레콤은 여전히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개인의 의료 정보를 보호해야 할 정부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신자부 측에 바세한 건 문의하시면 되는데 국지부에서도 개별적으로 해서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다고 해서 신자부 측에 바세한 건 문의하시면 됩니다.